전편 보고 오셨죠? 이 가족분들은 율포해수욕장을 탈출해서 보성 녹차밭에 왔습니다. 아버님은 잿밥에만 관심이 있으시군요. 이곳이 보성녹차마을 매표소군요.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왔나 봐요. 입장료는 지역 주민이 아닌 이상? 성인이나 아이나 별 차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일찍 닫을까 걱정되시나 봐요. 여기 뭘 할 수 있어? CNN이 뽑은 가장 놀라운 풍경 31선이래. 모바일 스탬프 투어가 있대. 아버님은 이런 거 보이면 꼭 읽고 가야 직성이 풀리시나요. 반남보성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다니 신기하네요. 진짜 한국 사람보다 많네요. 화장실 갔다 가요. 마지막 화장실 가고 싶어? 아니. 수영장이 좋아, 여기가 좋아? 해수욕장이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 저기 녹차밭 보인다. 거기도 아이스크림. 거기서 가고 싶어. 그래, 앉을 수 있는데요, 가자. 아버님은 이제 목적을 달성하셨네요. 여한이 없으시겠어요. 쌉싸름하니 맛있네. 저쪽 길은 어디고, 이쪽 길은 어디고? 올라가보자. 아이고, 전부 계단이네요. 힘들겠어요. 어머님은 계단을 오르지 않을 이유를 찾고 계신 듯. 계단이 위험할 수 있으니 평지 이용하라고? 저기 써있네, 여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냥 가요. 그래. 중앙 정망대까지 올라가자, 계단으로. 거기까지만 가고. 천천히 가야 돼. 이게 녹차래. 이거요? 이게요? 와, 좋다, 여기.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와버렸어. 그늘이 없어. 저 위에 나무 그늘이야. 여기까지만 가야 돼. 네, 그늘에 있잖아. 엄마, 언니 갑자기 잘 가는데. 아, 힘들다. 태왕 사진기 여기서 찍었고. 하노이의 신분 여기서 찍었대. 뭔지 하나도 보지를 않았어. 태왕 사진기 뭐 한단 말이야? 뭐야. MBC. 저 나무 근육이 들어있어. 배용준 나오는 거. 아이고, 아이고. 가자, 앉자. 어머, 중간에 묘 알바퀴. 저 어디서 할 거야. 여기 주인일 수도 있어. 너무 명당 아니야? 주인이면 저렇게 잡수 잘하게 될 줄겠네. 그런가? 저기 의자 있다. 우와, 이거 봐. 너무 있어. 우와. 엄청 공손하게 핸드폰을 건네는군요. 참 얘의 바른 젊은이일세. 아버님 참 오지락도 넓으시네요. 가자. 수빈이 아빠랑 같이 이렇게 한 번 걷자. 이렇게. 아빠 여기 풍 많은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한 번 걸어보자. 나 불 속에 진드기 있잖아요. 사람들 다 풀로 걸어다니는 건데. 녹차밭 사이로 뭐 갈 수가 없네. 그래요, 따님이 싫다잖아요. 포기하세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지 뭐. 예상보다 더운 날씨에 다들 이제 못 걷기겠나 봅니다. 녹차가 위에 이렇게 참새 주둥이처럼 뾰족 나오는 게 있대. 그것만 폭 따갖고 큰 거 말고 뭐 그런 거 맞아. 그렇게 위에 조금만 거. 엄마가 녹차 땄어요. 먹어봐. 수빈이가 어머님한테 당했네요. 야, 이거 나무 봐. 이거 한 칸 건너가고 싶다. 여기 밑에 풍이 너무 많아. 풍이 너무 많은데. 여기 밑으로 가면 여기서 풍을 수가 없어요. 아까는 진드기가 있다고 안 간다더니만 아버님 서운해 하지 마십쇼. 갑자기 나타난 내리막길에 놀라셨나 봐요. 어머님은 높은 데를 싫어하시거든요. soever다 찍어주세요. 그래, 만세. 좋아 좋아. 웃어요. 하나 둘 셋. 설마 동영상은 아니겠죠. 아, 시원하다. 여기는 가을에 와도 되겠다. 잠깐만요. 엄마. 저 구멍 사이에 엄마랑 아빠 좀 한 명 들어왔는데 내려가서 저기 나무 앞에 가면 제가 예쁘게 찍어줄 수 있어요. 저 여기까지 내려가라고? 아 그럼 일단 저쪽 앞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들어갈게요. 유빈이에 집요하면 엄마님이 결국 움직이네요. 한 번만이야. 됐어? 안 부러워. 너무 많이 사 여기다. 됐어요. 이번에도 수빈이는 풀숲에 뛰어드네요. 역시 여자의 마음이란. 우와 잘 찍는다. 그림자 그림자로 들어가야 돼. 시원하다. 이거 되게 싹쓸어 하다. 이런 거 아니야? 응 맞아. 이런 거 아니야? 이거 냄새 나. 풀려면 되나? 거기 가서 손 좀 닦고 올까? 그리고 그냥. 꼭 닦고 와요. 한 번 닦고. 개울에서 놀고 싶어? 다음엔 개울 가자. 개울. 이제 입장 금지인가 봐. 표를 안 받아. 자 보석록 차 마을 관람이 끝났습니다. 그럼 안녕. 후원. 다음 원 vict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